지금 물론 최강욱 씨가 형사재판 2심 받고 있거든요. 2심에서는 저는 상실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제가 이겼고요. 김어준 같은 경우에도 민사재판에서 제가 이겼고 제가 고소를 했는데 김어준 고소해서 송치되는데 20개월 걸렸어요. 송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넘어가는데 20개월이 걸렸단 말씀입니다. 검찰에서 아직 기소하는 데가 아니라 경찰에서 20개월 갖고 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이것도 드라마인데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기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워낙 혐의가 많아가지고 이거 1심, 2심, 3심 가면 또 한 5년 걸리죠 또. 아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재판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그러니까요. 전매특허 있잖아요. 너무 소름끼치는 게 그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제가 지금 요즘 제일 소름끼치는 거는 이재명이가 본인 스스로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1심, 2심에서 유죄가 안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유죄가 나올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알기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그때 단식투징 쇼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목적은 나는 시간만 끌겠다. 오늘 제가 기사 본 것 같은데 재판이 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회 일정 핑계대면서. 국가 안 핑계대면서도 안 나가고. 제가 예전에 최강욱하고 재판할 때 최강욱이 그랬어요. 맨날 국회 일정 있다고 재판 연기하고 연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무슨 최강욱이가 집에 우편 온 것도 못 받았다.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우편물 안 받으면 또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진짜 그랬던,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워낙 많아서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재판 언제 받으러 와라 관련된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데 그 등기로 오지 않습니까? 등기로 오니까 이걸 안 받으면 우체국 집 배운 아저씨가 다시 가시잖아요. 다시 또 오셔야 될 때까지 그때 시간이 또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거고.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최강욱 같은 이런 범죄자. 사실상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 지금 확정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범죄자 아닙니까? 이런 범죄자 한 명 때문에 지금 집 배운 아저씨도 고생하시고. 몇 번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시간 끌고 이재명이도 시간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이 원하는 바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만 하자. 이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보수 쪽이 이렇게 민주당이 그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조국 한 명 살리겠다고 수십만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영화도 막 조작을 해버리고 티켓도 조작을 하고 책도 그냥 미친 듯이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론을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희한하게 보수 쪽에서는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젠다 세팅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이제 별것도 아닌 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어젠다를 주도를 하고 그러니까요. 보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발 늦는 거죠. 우리 또 훌륭한 성재준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기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자꾸 강조해서 드리냐면 저도 이제 주변에 좀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이제 정치에 막 그렇게 관심은 있어도 깊게 잘 모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베스트셀러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라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교보문고에 갔었을 때 그게 전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서 제가 이 책을 그때 이제 기진아님한테 선물을 받고 들고 댕기면서 봤었는데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이거 교보문고에서 봤던 책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겨우 세팅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원래 이제 제 책이 1등으로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제 책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와가지고 그 기간 며칠 손해를 봐가지고 그랬는데 등수에 연연하는 건 아닌데 연연해야 됩니다. 연연해가지고 빨리 저희가 베스트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몇 개까지가 DTP가 되는 거죠? 한 베스트 10까지 올라가나요? 그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1위는 일단 무조건 올라가고 한 15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도 한 15위 정도 갑니다. 15위. 종합은 알짜에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치사회 분야에서 제 책이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보수나 좀 상시적인 진영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랭킹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관심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나오는 책들이 다 하나같이 주제가 얼마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말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당했는지 서해 공무원 이제 그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이래진 씨가 자기 이제 동생이 그렇게 이제 뭐 피살댕하고 뭐 국가가 나서가지고 월북무리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요.